즐겁게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어땠어요?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즐기니까 정말 행복한 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무대로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무대 소개하고 저희는 인사드려야겠죠? 그럼 저희는 김태양씨의 무대 남겨놓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김지민이었고요 네 저는 김선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김태양씨의 무대 남겨 groupe 잡곡&중 Erich 이 세상이 아름다운 고생같은 당신 그의 무엇을 잃어낸 대로 당신도 당신의 사랑이야 그의 무엇을ämThe Wang 좋다 좋다 우리 눈치게 하느냐 천상의 눈에 눌마 저의 꿈을 사랑으로 잊지 않으려는 이 세상의 꿈을 사랑으로 우리 무엇을 가도 내고 당신도 당신의 사랑이야 우리 무엇을 가도 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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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사랑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